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세 번째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.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세 번째 임기 도전 관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.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는 3선도 가능합니다. 내년 1월 열리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앞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, 강신욱, 당국대 명예교수 등 4명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.